김연아 고우림 하우스 흑석동 고급 빌라 마크에이스 한강뷰 최대 85건 결혼이란 토머스 풀러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강화 김연아 고우림 신혼집 한강뷰 빌라 22억의 3개 지금은 피격퀸 김연아와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이 화총을 밝힌 가운데 이들의 신혼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 등에 따르면 김연아와 고우림은 서울 흑석동 고급 빌라 마크 힐스에 신접살림을 차렸죠. 이 매체는 김연아가 2011년 12월 22억원에 해당 빌라를 매입해 거주해왔으며 고우림과의 결혼을 앞두고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고 보도했죠. 김연아와 고우림은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만나 3년여간 교재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동오래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친지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유명인 모유사는 한강변 고급 빌라 흑석동 마크 힐스 서울 동작구 흑석동 마크 힐스는 노들길 변 언덕 위에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일계동 10층으로 조성됐으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237, 244A, 244B 제곱미터 3가지인데요. 18가구가 엘리베이터 1길을 함께 사용하며 2009년 입주했습니다. 한강대교 남단에서 반포 방향으로 4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건물인데요. 모든 가구에서 한강과 노들섬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및 정재계 인사들의 주거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김연아, 가수 이민우, 대성, 장동건 고소영 부부 등이 여기 물건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죠. 건물 보안이 철저하며 대부분 출입이 보안설비가 갖춰진 주차장 입구로 이루어집니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3대 정도이며 올림픽대로 노들길이 앞에 있어 차량을 이용해 서울 강남권, 서남권으로 이동이 편하죠. 한강대교도 갖고 용산 및 광화문 등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연아 고우림, 뜻깊은 결혼식 올려 열심히 살겠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결혼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이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우림은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할 뜻깊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죠. 이어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받아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고우림 김연아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크로스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크로스님 교회였습니다.